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에서 음성을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음성 파일을 글자로 변환해서 글자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내 목소리를 다른 여자 목소리 라든가 다른 남자 목소리 라든가 이렇게 음성 변조를 하고 글자를 편집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가 있죠. 저는 영상을 이미 가져온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플레이를 하면은 이러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제가 먼저 음성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두번째 있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음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음악을 터치한 다음에 음악 목록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런걸 다 무시하고 요 위쪽에 있는 마이크를 터치합니다 마이크를 터치하면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터치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REC 녹음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첫번째 오디오 트랙 두번째 오디오 트랙이 있는데 이건 어느걸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기본 그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요 자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음이 끝났을 때는 다시 REC 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녹음한 것을 플레이 한번 해보 겠어요 자 녹음한 것을 플레이 하려면 오른쪽에 재생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끝이 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녹음이 잘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녹음한 파일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음성을 변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AI 오디오 도구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AI 오디오 도구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맨 앞에 AI 목소리 변주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장라 붙어 있어요 전문가 목소리, 은은한 목소리, 밝은 목소리, 깊은 목소리,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전문가가 선택된 쪽에 전문가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질 이라든가 뭐 캐티, 리라, 뭐 MA, AD, 빌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제라픽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질 welcome to the newest voice changer use the AI voice modulator to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설명해요 영어목소리인데 이걸 나는 한글로 우리말로 한국어로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도 아무 상관 없어요 이 여자의 목소리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 목소리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 남자 목소리 있죠 이거 터치하면은 welcome to the newest voice changer 뭐 이런 목소리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쭉 있는데 이것도 다 터치해 보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깊음 터치해 보겠어요 깊은 목소리다 깊은 목소리 터치한 다음에 G를 터치해 보겠어요 제일 앞에 제일 앞에 G를 터치해 보겠어요 welcome to the newest voice changer use the AI Jesús use the AI voice modulator to use the AI voice modulator HOLID 碧큼 TO THE NEWESTnedす الا 이것도 그렇네요. 캐틸. 이것도 그렇고요. 엘리엔 터치해보겠습니다. 엘리엔을 적용시켰어요. 엘리엔을 터치했어요. 그럼 가장자리에 파란 동그라미가 터집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을 터치해요.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오디오, 즉 내가 녹음한 음성을 변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음성 변조가 파워디렉터 앱에서 음성 변조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자, 여기서 뒤로 가기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는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가 세분이나 있네요. 한 번 터치하고 음성이 나왔죠. 음성이 변조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프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프레이를 하면 자, 이와 같이 음성이 변조되었어요. 변조되어서 여기서 이 변조된 음성을 이와 같이 음성을 변조할 수 있고 다양한 음성 변조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글자로 바꿔 보겠어요. 자, 여기서 글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녹음한 파일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동 캡션이라고 있죠. 밑에 자동 캡션 이 자동 캡션 메뉴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 언어 선택해서 지금 한국어로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처음 선택하면 한국어 옆에 있는 화살표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영어도 나와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영어가 있죠. 처음에 영어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한국말로 했으면 한국어로 바꿔야 됩니다. 영어로 있으면 영어로 녹음했으면 영어로 그대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영어가 있을 때는 영어를 터치한 다음에 한국어로 꼭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가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어가 됐고 오디오 소스웨어를 자동 캡션한다. 이런 설정이 됐죠. 그리고 시작을 누릅니다. 시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작업이 자동 캡션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린 말을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 바꿔졌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글자 화면의 글자를 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자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글자를 조금 이쪽으로 올려놓겠어요. 올려놓고 좀 크게 한 다음에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보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막이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끊어서 말을 엄마 사랑해 하고 좀 이따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각 독립된 하나의 자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독립된 자막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거 같이 끊어서 녹음을 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음성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편집을 하려면요. 글자를 아무거나 터치합니다. 저는 두 번째 거 터치해 보겠어요. 두 번째 거 터치했어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가 여기 나왔어요. 자 여기 화면에 엄마 사랑해 왔는데 여기서 하단에 보면 여기 글꼴이라고 있어요. 글꼴 글꼴을 터치합니다. 글꼴 터치해서 저는 여기 즐겨찾기에서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온그립선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글꼴을 즐겨찾기에 등록하려면요. 모두 아무거나 터치한 다음에 여기 산돌 미생체 옆에 여기 보면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가 이 하트를 터치하면 됩니다. 하트를 터치하면 다시 여기 즐겨찾기로 가면 산돌 미생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등록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즐겨찾기에 등록하면 됩니다. 산돌 미생체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건 필기체죠. 이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하니까 이 글자도 이렇게 필기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서 저 위에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글자를 색을 바꾼다던가 여러가지 다른 작업을 하려면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딱 터치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색상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노란색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터치해서 볼드 B를 터치하면 여기 볼드 있죠. B를 터치하면 글자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 간격, 귤 간격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봅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터치합니다. 테두리를 터치해서 글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테두리 색깔을 크게 오른쪽에 보세요. 크기 있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두리 색깔이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죠. 노란색에는 검은색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를 두 분 했어요. 그럼 제일 앞에서 볼게요.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넣었잖아요. 녹음을 했잖아요.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제가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와 같이 글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인데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을 음성변주하고 그리고 자막을 편집하면 자기가 구상을 잘하면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좋은 글 같은 그런 것은 하려면 굉장히 필리합니다. 이상 녹음하고 음성을 변주하고 음성을 글자로 변환하고 글자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